엄마들이 싫어해? 더 가지고 싶은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게스로 할게! 뭐지? 아 심심하다! 발 치워! 족발 같은 게 올라와 올라오기는! 아 냄새나! 아 냄새나 봐! 아 진짜! 와 진짜 향긋한 냄새가 나! 버리오 진짜 향긋한 냄새가 나! 에이 너무 심심해! 에이 심심하다! 어? 우리 당연하지 게임 할래? 아 좋아! 내가 먼저 할래! 오빠 완전 성격 안 좋고 바보지? 야 원래 맨 처음에는 엄청 좋은 말 해주는 거야! 빨리 당연하지라고 해! 다..다..당연하지! 너 완전 못 소리다가 돼지 녀석이지? 뭐? 못 소리다가 돼지 녀석! 빨리 사과해! 너 못 소리잖아! 못 소리잖아! 못 소리잖아! 어? 민식아! 우리도 당연하지 게임 해볼까? 오 저거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아 한번 해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인정하지? 당연하지!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른 친구 있네? 너 완전 악마보다 더 사탄이지? 당연하지! 너 완전.. 졸업 해? 사 už 임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지 Cabin이 Hindi parenth transforming 이제 스타일과 Tumb canal 내가 이겼다! 소이 대박 pot 우 yemek 그떻이 Drum attack 요즈음에 YES OR NO가 유행이잖아! 어? 이거? 예스월러! 나 말해 냐 냐 냐 투어에스 같지? 어 뭐해! 빨리 앉아! 아 진짜 궁독이 있잖아! 어쨌든 예스월러가 유행인데 한번 해볼래? 아 좋아! 짜자잔! 자! 룰을 설명해주지! 우리가 여기다가 물건을 놨을 때 예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는 거야! 야! 노는 우리가 갖는 거야! 아 재밌겠다! 이런 건 우리가 해야지 제 맛이라고! 내가 먼저 하겠어! 눈 감아라! 첫 번째 물품! 또또! 흐으으응 이건 말이지 엄청나게 요즘 인기 있는 거야! 요즘 인기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완전 애들한테 너 이것도 없지? 엄마 나도 샐드! 이런다고요? 그리고 아주 손맛이 찰져요! 옛날에 찹쌀 쪽 한 번 때려봤어? 그거보다 손맛이 더 찰 듯해! 아 말랑이구나? 너 말랑이 아니기만 해봐 너 귀 다 찢어버린다? 예스! 예스? 아 뭐야! 밥이 쓰잖아 뭐 밥이 또 괜찮... 이거 구멍 누가 뜰었어? 너가 뜰었니?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했으니까 이거 갖는 거야?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거야. 그럼 다음이야? 그래.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게 정말 세상의 악마보다 제일 더 악한 거라고 생각해. 제일 악한 거? 사실 제일 악한 건 너야. 너의 버금가는 악마성을 지니고 있지. 나보다 더 악하다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옛날에 어린이들이 이거 뜨면 엄마들이 엄청나게 싫어했어. 완전 악마 같은 거야. 엄마들이 싫어해? 다 가지고 싶은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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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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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라 할게. 뭐지? 어? 어? 뭐야? 베이비? 이걸 왜 예스라고 해? 완전 악마 같은 거. 엄마들 동물의 속 때문에 구하러 다녔다고. 나보다 악마 같은 건 다 처치해야 하니까. 아! 집에 가서 가지고 놀아야겠다. 고마워. 덩이야! 이거 너무 비싸. 뭔 소리야!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다고? 그래. 얼마나 달랄하고 막 인터넷에 뜨겁게 달고 유튜브 막 그냥. 너 내가 개코인 거 알지? 약간 불향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아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불닭이야! 나 그리고 불닭 뭔지도 잘 몰라. 불닭은 맛있으니까 노할래. 다시 한 번 생각해봐. 불닭 안 가니까? 난 안 먹을래. 악마를 위해서 내가 한 번 양보할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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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라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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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쩐지 면냄새가 안 나더라. 참, 빨리 먹어. 이거 어떻게 먹지? 아, 냄새가 나! 아! 아우, 뭐 맛있는 냄새? 조금만 자야 돼. 그래, 알겠어. 온다, 자, 먹어. 자, 맛있어? 어때? 나 악마 안 할래. 맛있겠다. 이거 너무 재밌다. 재미없어. 다음에 너 차례야. 그래, 좋아, 내봐. 다 됐니? 다 됐다. 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 경아리같이 귀여운 노란색이고 달콤달콤한 그런 음식이야. 경아리 아니야, 그냥. 너랑이 겁나 야만인 같잖아. 내가 야만인 같다고? 맛있어? 난 이걸 매일 하루에 한 떡씩 먹어. 아, 진짜? 그럼 너 되게 잘 먹겠다. 너무하지, 건강에 좋은 거야. 노. 뭐? 안 먹는다고. 이거 완전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너가 먹던가? 바꾼 기회를 줄게. 하나, 둘, 셋. 어? 마음이 안 바뀌었어. 식초였습니다. 이 맛있는 걸 안 먹어?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안녕? 어디 가시네. 들어간다? 쪼로록. 식초가 들어간다. 쪼로록. 어, 내가. 아우, 식초 냄새. 아우, 말하자마자. 식초 냄새 겁나 나요. 아우. 바로 다음으로 하지. 그래. 빨리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우, 기척 떨어지겠네. 아, 너무 싱그러워. 대박. 아, 너무 싱그러운데? 완전 끔찍해. 내장이 튀어나온다니까? 아, 이거를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물렁하다고 해야 되나? 어? 어, 막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야? 어, 그런 느낌이야. 어,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어, 식초.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빨리, 빨리, 빨리 해. 나는 예스. 예스해? 예스해? 응, 나. 너로 하겠어. 너로 하겠어? 원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나의 특기지. 왜? 예스해, 예스 괜찮은데? 노. 아, 저거. 고마워, 내일 가질게. 요즘 신선말랑인데, 아, 뭐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야? 놀아볼 수 있긴 내 거야. 고마워, 내일 가져야겠다. 세상에서 제일 악마같은 물건이지. 이것 때문에 저 쟁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많은 사람들이 울고, 울고 이만큼도 좋은 것도 없어. 맛있는 냄새가 안 나는데? 아니 이건 정말로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그 이상이지? 비엔나들 이거 좋아하는 사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비엔나들이 좋아하는 거야? 엄청 좋아할 걸!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없지 NO 정말이야? 아 진짜 제발 가져줘 안 좋은 거구나? NO 할래 NO 절대 바꿀 마음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아 뭐야 완전 작고 얇잖아 돈이잖아 이거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니 너 내놔 내놔 안돼 어제 신상백 사가지고 돈 없는데 돈 필요한데 알았어 돈 굳었네 그다음 너지 빨리 돼 오케이 안 좋은 거 꺼내기만 해봐라 눈 떴얼 응 이건 내가 장담할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좋은 거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좋은 거야? 내 이 지팡이를 걸 수 있어 너 그 지팡이 그냥 버리고 놀잖아 뭔 소리야 무슨 소리니 이거 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야 말도 덤듬는 거 보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구만 잠깐만 너 이거 안 좋다고 하면 훅훅봉이 장난 아닐걸? 어우 욕 좀 한 번 간만에 먹어볼까? 욕맞기 무서워 예스 예스로 할래? 어 나 예스로 하겠어 오케이 예스 뭐지 이거? 아니 아니 이것은 그게 다 신상 굿즈? 8월 20일부터 판다는 그 굿즈? 10월 20일까지 단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그런 굿즈라니 스마트톱도 있다고 오오 예스 내 말이 맞지? 엄청 좋은 거 맞지? 엄청 좋은 거네 이거 가져야겠다 자 기다림 이거는 그냥 너를 위한 선물이었고 이게 진짜야 오케이 좋아서 눈떡 흠흠 와 이거 내가 가져왔지 진짜 너무 끔찍해 앞이 보이지가 않아 너무 깜깜해 너 같은 인성 파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물건인구만 속이 하나도 안 보여 속이 하나도 안 보여? 어 가끔 비칠 때가 있는데 속이 비칠 때가 있거든? 2중인격이 아니라 백중인격 백중인격 아 진짜 치맛인격 뭐라는 거야 어 뭐 떨린다니까? 어 진짜? 왜일매일 밥도 줘야 된다고 그래? 밥도 줘야 돼? 나먹기도 살기 바쁜데 다른 애들까지 먹일 수 없지 안 가겠어 고급진 느낌은 뭐지? 뚱뚱뚱뚱뚱뚱뚱뚱 아니 이것은 애플의 아이패드잖아 정말 속이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나 가져 게임은 게임이니까 내가 가져갈게 제발 이거 진짜 가지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게임을 줘 게임을 줘 게임을 줘 고마워 재밌다 야 다음에 한 번 더 집 재산 다 걸고 해 왜 좋아? 지금 시간 많이 됐어 빨리 돌아가볼까? 빨리 하자 응 아 그만 나 왜 이렇게 입안이 쉬지? 너 왜 이렇게 입안이 왜 이렇게 맵지? 아 나 물 먹으러 가야겠어 나도 좋아 천재야 오늘도 재밌게 놀았대 너무 재밌었어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질문서를 가져와야 될 거야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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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